어 무브 예 1시대 땄죠 64 등 49등 있는데 여기 진짜 개 쌩길드 밖에 없네 플레이어 여기 가봅니다. 내가 딸데가 별로 없어. 일단 여기 가죠. 일단 여기 가고 그 다음에 도라에몽님을 한번 가봐야겠다. 일단 여기 이겨야돼. 저 덱 에이스로 바꿨습니다. 삼업진이지 또. 다 유명한 길드네. 여기는. 야 부부를 때리냐. 그렇지. 어? 치명타 왜 터지지? 그렇지. 좋아. 출발이 좋다. 이게 공대깬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그림. 제일 첫번째 초반 그림이죠. 자리 바뀌었는데 어? 이러면 부부 좀 위험하네. 음...그때 복귀하셨죠. 예... 그때 잠깐 윈드 안갔었나 또? 에이스가 몸빵이 좀 좋더라구요. 무효와 칠회. 거기다가 이거 뭐냐. 이거까지 축복까지 하니까. 안죽어 거의. 와 3톤 감 다 날렸는데 근데? 개의 위기. 와 이거 3톤 감을 이렇게 많이 쓰나. 자... 자... 부부 지금 벗겨야되요. 오케이. 자 여기서 이제 3톤 감이 들어가야되는데 일격이 조금 남았고 일격이 가장 베스트네. 자 일격 써야됩니다. 쓰고 죽어야되. 오... 아 이거 일... 일격 안쓰겠네. 일격 못쓰네. LA. 자 상대 길드 랭킹 14등. 진짜 리얼 개세네요. 아 일격 못썼네. 자 이러면 난동난동 코믹까지 맞았고 중강석카를 써야되는데 어허 앞둑 하나 어 학원까지 expectation 정황을 이긴거 아닌가 아니네 이럴때 버텨야하네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한 끈 차이 지리네 쎄네 자 이어서 도라에몽니 한번 가볼게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한번 졌는데 이번엔 한번 어떨지 이거 그사이에 한번 땄죠 리방했습니다 리방 출발 좋다 이게 가장 베스트지 출혈이 예 실화 스킬 하나 날린거네 이러면 치러고 와 알림 개단단한데 와 왜 이렇게 세지 와 이거 연쇄 안터질거 같은데 아 안터졌네 게임 터졌네 그래도 아직 몰라 상대 통감을 하나도 안 쓰네 통감 좀 날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후반에 캐리 가능한데 일부러 이거 부부 5분 내렸는데 자리를 와 리얼 단단하다 와 리얼 단단하다 와 리얼 단단하다 변강석 가야 돼요 아 알린 아 알린 아 알린 뭐야 야 알린 몸빵 뭐야 와 와 죽질 않네 와 에이스 근데 오지게 단단하네 진짜 중복 남은건 이제 일격 희망 밖에 없다 자 일격 밖에 없네 자 일격 와 근데 알린이 한 번 더 남았네 아 아하 이렇게 시샤이 끝나나요 거의 반격은 오지게 잘하네 아 아 내가 아일린을 못 잡는데 와 아일린 몸빵 이거 뭐야 이래서 아일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와 아일린 이게 실험가 야 이거 아일린 때문에 지겠다 와 씨 저거 씨 와 어 어 고맙습니다 이야 3대 정광석 가야 있겠지 힘이 없으면 저밖에 더 맞지 뭔가 자고 뭔가 아쉽네 we spokesperson 톱